전투기로 가르쳐 왔어요 네 구성 소개를 이제 해봅시다 네 일단 프레임 서베로티코 색상이 약간 스포츠카 같아요 테라리같은데 근데 한눈에 딱 봐도 이제 스포츠카가 연상되죠? 이제 구동기 쪽으로 갑시다 구동기 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크랭크는 원래 이제 로터3D가 있었어요 로터3D의 그 단점을 조강해서 만든 게 바로 로터 아이듀입니다 아이듀 크랭크에다가 평범한 이제 로터 노큐 GBT가 차요 네 페달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울테그라 같아요 울테그라에다가 이즈미 체인 이즈미 체인의 투브는 투브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구동기는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휠셋은 코리마 이게 운명음이 정말 큰 휠셋으로 알려져 있죠? 악기로 코리마를 달고 있고 되게 변태예요 아까 바람때문에 좀 밀어 힘을 정말 잘 받는 스템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? 굵직하게 생긴 것만 봐도 이제 한 손에 바로 힘을 잘 받은 것 같이 생겼고 이제 핸들입니다 핸들은 룩! 트랙퍼 트랙퍼 이거 딱히 두 개할 정도는 없고 그냥 단단해요 단단하고 안장은 프리치 카본 안장 근데 이게 드럽게 아파요 진짜 아파 죽을 뻔해요 네 네 저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?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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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